질투 때문에 옛날에 어느 선비가 책에 담긴 어렵고도 심오한 내용들을 모두 터득한 후에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점쟁이한테 들러 자기가 어떤 자리에 시험을 보면 붙겠는가를 물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점쟁이가 말했어요. 어떤 자리에 시험을 치를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하시오. 무엇보다도 과거를 보기 전에 현명한 아내를 얻는다면 가장 좋겠소. 만일 갑작스레 아내를 얻는 것이 어렵다면 혼인 약속이라도 하도록 하시오. 만일 그것조차 어려운 일이라면 선비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아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정표로서 물건을 하나 달라고 부탁하시오. 이런 말을 가슴에 간직한 채 선비는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선비는 호화롭게 지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대신을 지낸 적이 있는 양반이 살고 있었으며 그에게는 혼약을 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선비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선비를 맞아들여 손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비는 산책을 하다가 집주인의 딸이 한문을 배우고 있는 서당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 서당에서 혼자 그 공부를 하고 있던 이 집 딸을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쟁이가 제게 이르기를 과거를 보기 전에 혼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그대를 제 아내로 맞고 싶습니다. 하온아, 저는 당신을 제 지아비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퇴직한 대신의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참 유감스럽군요. 하고 선비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나와 혼인을 약속한 사이가 되어줄 수는 없겠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오. 선비님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니 그건 참 슬픈 일이로군요. 하온아, 선비님과 혼약을 하여 언젠가 선비님의 아내가 된다면 제 목숨은 한층 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저에게 무엇이든지 좋으니 정표를 하나 주지 않으시겠소. 그 말에 옛 대신의 딸은 크게 웃으며 선비에게 자그만 종이 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누런색이 칠해진 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정표로 종이를 받아든 선비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선비는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제일 좋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벼슬이 높은 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비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삼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청혼을 넣었습니다. 선비는 이 혼담에 아주 의기양양하여 선뜻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홀레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동안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르고 넘어가야 할 어떠한 시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가 혼인을 약속한 낭자를 보지 못한 채 홀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홀레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부와 얼굴을 마주하고 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 모습을 본 선비는 놀라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의 신부는 얼굴이 못생긴 데다가 희뜩 치켰뜬 눈은 흰자위가 잔뜩 드러나 보였습니다. 게다가 절름발 위에 곰보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홀레식 전에 제 얼굴을 못 보도록 서방님을 말린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신부는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지 선비는 아무런 대꾸 없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새우다가 그렇게 앉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을 깬 선비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부가 목이 잘린 채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선비가 뒤늦게 신부의 추한 모습을 보고서 신부를 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비는 신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조장하는 것밖에는 달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선비가 그 공부를 해온 과정을 계속 지켜보아 온 노스승만은 예외였습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 노스승은 임금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선비의 사형을 열흘만 연기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열흘 후에는 선비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겠노라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라. 임금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만일 열흘 후에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 또한 그 선비와 함께 사형에 처하겠노라. 노스승은 감옥에 갇힌 선비를 찾아가 무엇이든지 조은이 그의 정당함을 증명해줄 증거를 갖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제겐 그러한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누런개가 그려진 이 작은 종이뿐입니다. 점쟁이가 제게 이르기를 제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거든 제 아내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혼약을 해달라고 청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를 거절하거든 그 여인에게 정표라도 달라고 청하라고 해 받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인이 제게 준 것입니다. 노스승은 이 조그만 그림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스승은 아흘의 동안이나 그 그림을 갖고 다니며 궁리해 보았지만 아무런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스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아내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온 장안에서 소문난 수다쟁이였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어찌나 이야기를 과장하여 퍼뜨리고 다녔던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라면 넌더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노스승의 아내가 근엄하고도 선량한 자기 남편을 궁지에 빠뜨린 일은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노스승은 어느 날인가 앞으로 영원히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한 열흘째의 날을 하루 앞둔 날 저녁에 노스승은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사태는 엎질러진 엎질러진 물격이 되어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소. 날이 새면 나는 저 영당하게 될 것이니 그리 알고 계시오. 그러고는 노스승은 종이에 그려진 그림 이야기까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아무 말 안고 계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신 것이 유감이구려 하고 아내가 노스승에게 말했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당신처럼 어리석은 양반을 치아비로 모시고 사는 것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입니다. 노스승은 아내가 하는 말을 절대로 말대꾸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 같은 바보 양반이나 모르고 계시지 그 선비의 신부가 자기 하인을 사랑했었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랍니다. 그 하인의 이름이 바로 누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서 그자를 잡아드려 그가 질투 때문에 선비의 신부를 죽여노라고 자백할 때까지 그를 혼내도록 하세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하인을 붙잡아다 주리를 틀며 고문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질투 때문에 선비의 신부를 살해했노라는 자백을 받아냈지요. 그리하여 그 하인은 사형을 받았고 선비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숙한 아내 예작부터 궁궐들에는 돌로 된 소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돌로 만들어진 술잔 하나가 내려와 이 소반 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그 술잔을 집어들려 했지만 술잔은 소반에 딱 붙은 채 꼼짝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술잔을 소반에서 떼어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사흘간의 기한을 정해주고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기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대신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 무렵 한양에 머물고 있던 이름난 도사가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술잔을 들어 올리는 일은 항상 지하비를 지성으로 섬기는 여인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이 말을 임금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지하비를 지성으로 섬겨온 여인들을 모두 불러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씨란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때가 왔구나 하며 그는 거리를 온통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이 나라를 통틀어봐도 정숙한 아내라면 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말이야. 그런데 윤씨의 여동생이 그를 부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사가 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께 꼭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일은 모두 계략일 뿐이래요. 실제로는요. 정을 주고 지내는 새 서방이 아홉 명쯤 되는 그런 여인들을 찾고 있는 거래요. 뭐라고? 하며 윤씨는 크게 실망해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아내에게 이 슬픈 소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요는 기분이 몹시 불쾌하다는 거요. 글쎄 임금님이 아주 값진 선물을 내리실 거라고들 하길래 그것으로 우리가 단숨에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게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자그만치에 한 번에 아홉 명씩이나 사랑하는 그런 여인을 찾는다고들 그러지 뭐요. 그렇다면 스님들 같은 사람 말인가요? 하고 머뭇거리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 헌데 어떻게 한다지? 일이 그리 되었다면 마음 놓으세요. 그 값진 선물은 우리 것이니까요. 어떻게 말이요? 윤씨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여동생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부는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자기네 부부끼리의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동생은 이번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자기가 잘못한 게 확실하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는 지아비에게 아주 성실한 여인을 자꾸 인노라고 말입니다. 이후에 윤씨가 자기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윤씨는 다른 남편들처럼 자기 아내의 덕행에 대해 침묵을 지킨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임금이 정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한양의 모든 거리와 광장에는 혼이 난 여인이란 여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들어 이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절을 입증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윤씨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나 백백히 들어섰던지 앞쪽으로 해치고 나갈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많은 아낙네들과 함께 사람들이 좀 적게 모여 서있는 어느 골목에 서있었습니다. 임금이 잠을 깨어 혼이 난 여인들이 모두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라 안에 덕행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며 무척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해진 시각이 되자 돌로 된 술잔이 놓여져 있는 소반 쪽으로 선뜻 나서는 여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차례가 오면 아주 상냥한 태도로 자기보다 나이 든 여인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 차례는 어느 결행가 왕비에게 까지 이르게 되었고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이가 지긋하게 든 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여인은 위아래 모두 흰 소복 차림이어서 상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몹시 빽빽히 들어섰음에도 이 여인은 돌로 된 소반 쪽으로 수월하게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당신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증인이시옵니다. 열아홉 해 동안 저는 지아비를 잃고 홀로 지냈습니다. 저는 지아비가 살아있을 때에도 정숙한 아내였으며 지금까지도 지아비에게 정절을 지키는 정숙한 아내이옵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녀는 몸을 잃으며 돌소반 쪽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술잔을 잡았습니다. 술잔은 조금 흔들렸지만 소반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이 등 과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언젠가 아주 잘생긴 남정매를 만난 적이 있사온대 제 평생에 단 한 번 나쁜 마음을 품고서 그의 얼굴을 바라본 적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한 뒤 과부는 다시 소반 쪽으로 다가가 술잔을 쥐었습니다. 그러자 술잔은 소반에서 떨어져 들어 올려지는 것이었어요. 과부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모여섰던 여인들은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은 미처 몰랐지 뭐예요? 하고 말입니다. 공부보다는 일 어느 집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좀 미련스럽고 글재주도 글재주도 모자라 아예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슬기롭고 글재주가 뛰어나 서당에 보내 공부를 공부를 하게 했지요. 날마다 아침이 되면 형은 외양간에서 소를 몰고 들러 나가고 아우는 책을 들고 서당에 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늘 일만 하고 아우는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형이 세그머니 심술이 나서 일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오냐 무슨 말인지 해보아라. 아우는 일을 안시키고 왜 저만 자꾸 부려먹습니까? 저도 이제는 일은 그만하고 공부나 하겠습니다. 저도 아우처럼 서당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오냐 네 소원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렴 우나 아버지는 선뜻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형도 아우처럼 서당에 다니게 해주었지요. 형은 일을 할 때와는 달리 깨끗한 옷을 단정히 입고 또 책을 옆구리에 낀 채 서당으로 나갔습니다. 서당에는 무서운 회초리를 든 훈장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글을 읽어야 합니다. 만일 그때 잠깐이라도 견눈을 살피거나 딴 말을 소곤 거리다가는 당장에 훈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지요. 네 이놈 하라는 글공부는 않고 웬 게으름이냐. 썩 나와서 종아리를 걷지 못할까. 그러면 꼼짝없이 앞으로 불려나가 종아리를 걷고 호된 매질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형은 하루종일 서당에 갇혀 글을 읽자니까. 지루하고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쉬고 싶으면 쉬어가며 마음 놓고 살았는데 정작 글공부를 하려니까 여간 따분한 노릇이 아니었어요. 아 공부라는 것이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이 드는구나. 형은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로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형은 공부를 마다하고 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괜히 아우를 시세마다 혼이 난 것이지요. 오냐 그렇게 하려무나. 아버지는 또 선선히 그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은 다시 신바람이 나서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랴 이랴 하고 소리 높여 소를 몰다 이따금 소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놈의 소 정 말을 안 들으면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킬까 너 왼종일 꼼짝 않고 글만 한번 읽어볼래 하며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알아듣고 겁이 나서 고분고분 잘 따랐다고 합니다. 돌팔매로 외꾼을 쓰러뜨린 사람 참돌이는 홀 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품파리로 간신히 살아가는 터라 참돌이는 나이가 차도 남들처럼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날마다 서당에 가서 하늘 천당지를 배울 때 참돌이는 외톨이로 쓸쓸한 하루해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덧 참돌이는 씩씩한 젊은이가 되었으나 낱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 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돌이에게도 한가지 재주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돌팔매 질이었습니다. 참돌이라는 이름도 그 때문에 지어진 것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워낙 돌팔매질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품팔이를 가버리신 뒤 혼자 집을 보는 때라거나 혹은 딴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을 때면 참돌이는 흔히 돌팔매질로 일거리를 삼았습니다. 손아귀에 손아귀에 꽉 잡히는 단단하고 반들반들한 돌맹이를 골라주고 무엇이든 겨냥이 번개같이 팔매질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날아가는 새를 맞춰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이따금 아이고 이놈아 너는 장차 무엇을 하려고 돌팔매질밖에 모르느냐 하고 참돌이를 탓하곤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배운 것이라고는 돌팔매질밖에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큰 근심거리 였습니다. 그러나 참돌이는 태연했습니다. 돌팔매질밖에 돌팔매질을 해서도 얼마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동안 참돌이는 돌멩이를 한 짐 지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날쌓게 돌팔매질을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노루도 잡고 토끼도 잡고 또 꿩이나 산비둘기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습니다. 워낙 돌팔매질이 뛰어나서 한 번 눈에 띈 짐승은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 벼랑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건너 섬나라 외군들이 물밀듯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 전쟁을 임진왜란 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군은 닥치는 대로 고을을 침략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로 서울로 쳐 올라가기에 바빴죠. 드디어 진주성에도 외군이 나타났습니다. 순식간에 성을 내워싼 외군은 사나운 기세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참돌이는 돌멩이만한 짐 잔뜩 찌고 진주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성 위에 올라 개미떼처럼 쳐들어오는 외군을 노려봤습니다. 외군은 긴 칼을 번뜩이고 조총을 쏘아대며 날뛰었으나 참돌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돌멩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참돌이는 고함을 지르며 날쌉게 돌팔매를 날렸습니다. 순간 쏜살같이 날아간 돌멩이는 맨 앞장을 선 외군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외군은 억하고 비명을 내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참돌이의 돌팔매는 총알이나 화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백발 백중 돌팔매를 날렸다 하면 어김없이 외군이 하나 쓰러지곤 했습니다. 진주성 싸움에서 참돌이는 혼자서 돌팔매질로 외군을 무려 이백여 명이나 쓰러트렸다고 합니다. 게으름뱅이 팔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게으름뱅이가 하루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가만히 놀고 지내면서도 배불리 배불리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물어보려는 것이었어요. 신수 좀 봐주시오. 게으름뱅이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점을 쳐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예 그러지요. 점쟁이는 딴에 점잔을 빼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얼하고 중얼 중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어허 운수 대통이네 다고난 팔자여 하고 떠들썩하니 말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무슨 점괘가 나왔는데 그러시오. 게으름뱅이가 궁금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 내 이날이 때껏 숱한 사람들의 점을 저었지만 임자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처음이오. 평생 누워먹고 살 팔자인데 더 말해서 무엇하리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이 말이오. 점쟁이가 마치 앞날을 훤히 내다보는 듯 말했습니다. 참 말이오. 게으름뱅이가 다짐을 하며 물었어요. 어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그러면 내 점이 신통치 않다 그 말이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럴리가 하도 고마워서 해본 소리지요. 하여간 그 말만 대상같이 믿겠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부쩍 신바람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누워서 먹을 국리만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게으름뱅이는 큰 배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쳐다보니 그 배나무에는 탐스런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갑자기 그 배를 한 개 맛보고 싶어졌습니다. 옳지 점쟁이가 평생 누워먹을 발자라고 했으니 가만히 누워있어도 저절로 배가 내 입으로 들어올 테지. 게으름뱅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 배나무 밑에 입을 쩍 벌리고 번듯이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따금 잘 익은 배가 하나 둘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게으름뱅이의 입 안으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만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 나뒹굴었지요. 그런데도 게으름뱅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냥 그렇게 드러누워 있기만 했습니다. 점쟁이가 일러준 제 팔자만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게으름뱅이의 삼촌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 꼴을 보고 아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하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나 한 개 맛보려고 이러고 있지요. 게으름뱅이가 말 했습니다. 어허 배를 맛보려면 손으로 따먹어야지 그러고 있으면 어쩌나. 삼촌이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아닙니다. 점쟁이가 저는 평생 누워먹을 팔자라고 했는데요. 하고 말했지요. 어허 그렇지 않다니까 아무리 누워먹을 팔자라고 해도 머리를 쓰고 손을 움직여야 무엇이든 제 입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배를 따먹어봐. 어느 쪽이 빠른가. 삼촌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게으름뱅이는 마지못해 슬그머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배나무 위로 올라가 한 손을 뻗쳐 큼직한 배를 하나 따서 내려왔지요. 입을 잔뜩 벌린 채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훨씬 수월한 노릇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농사를 지을 철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날마다 들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빈둥거리며 놀 줄밖에 몰랐지요. 하루는 또 삼촌이 찾아와 아니 바쁜 농사철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한가히 놀기만 하느냐 하고 꼬지졌습니다. 평생 누워 먹을 발자인데요. 뭘 게으름뱅이가 말했지요. 뭐라고 야 이놈아 아무리 평생 누워 먹을 발자라고 해도 사람이란 일을 해야 사람 노릇을 나는 게야 땀을 흘릴 줄 알아야지 삼촌이 다시 크게 꼬지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요. 게으름뱅이는 비로소 괭이를 메고 들러 나갔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거름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가을이 되자 그의 밭에도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 농사로 잘 살았답니다. 양반을 업은 김선달 옛날 평양에 봉이 김선달이란 꾀보가 살았습니다. 봉이는 이름 대신에 부르는 그의 호였어요. 하루는 이 봉이 김선달이 개울에서 개를 잡고 있는데 한 양반이 그 개울을 건너려고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 익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거만하고 인색하기로 소문이 난 양반이라 김선달은 김선달은 늘 그를 안이꼽게 여기며 틈만 있으면 골탕을 먹이려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은 가쓰고 도포입고 가죽신 신고 잔뜩 거드름을 부리며 다가와 여보게나 내 삭순 줄터이니 나를 업고 좀 건너주게나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 뒤라 게울에는 벌건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지요 삭슨 얼마나 주시려 김선달이 말 했습니다. 한입 주지 두입은 내셔야지요 이 사람아 몇 발자국 걷지 않아도 금방 건널 게울인데 두입은 너무 과하이 한입에 가세 한입은 실소 이런 벌이는 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 많이 받아야지요 두입도 싼 줄 아시요 김선달은 끝내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알았네 두입 줄 테니 건너가세 하고 마지 못한 듯 말했습니다. 김선달은 양반을 업고 게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게울한 가운데 이르자 김선달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발을 물속에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내리셔야 되겠소 하고 등 뒤에 업힌 양반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깜짝 놀라 아니 거 무슨 소린가 나더러 이 흙탕물 속에 뛰어들란 말인가 하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예 지금 내 왼쪽 발밑에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혔는데 장에 가서 팔면 아무리 못 받아도 단잎은 받을 테니 이 잉어를 잡아야겠소 김선달은 시체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어허 이런 변이 있나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건너게 양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소 없는 싹 두 잎보다는 이 잉어를 잡아 단잎을 벌어야겠으니 어서 내리시오 김선달은 마치 금방 손을 놓아버릴 듯이 재촉을 했습니다. 양반은 기가 막혀 알았네 삭세 더 줄 테니 어서 건너가세 하고 달랬습니다. 얼마나 더 주겠소 세 잎 주지 세 잎은 안 되겠소 잉어를 잡아 단잎을 벌어야지 김선달이 손을 풀 듯하자 양반은 질겁을 해서 단잎 주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끝에서야 김선달은 못 이긴 채 하고 한 발로 물장구를 치며 그 잉어 놓치기 아깝네 좋아 라고 꼬리를 치며 도망가는 꼴 좀 보라고 워낙 큰 놈이니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그 발 밑에 참말로 큰 잉어가 한 마리 잡혀있었는 드시 말입니다. 내를 다 건너자 양반은 꼼짝없이 김선달에게 단립을 뺏기고 말았답니다. 채비꽃 피는 늪 한양에 나라의 물건 가격을 매기는 벼슬을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도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동원이라 했습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도라지 사요 한 다발에 한 푼이요. 신도는 물건값을 매기는 관리였으므로 그것이 도라지가 아니라 값비싼 인삼이란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자네 물건을 광주리째 살 테니 가지고 날 따라오게. 동원은 그의 집에 광주리의 물건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광주리 속에 백다발이 들어 있었으므로 그 값으로 백푼을 받았지요. 값을 치른 다음 신두는 동원에게 점심밥을 대접하고는 작별인사로 이런 말을 한 뒤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네한테 그런 뿌리가 있으면 좀 더 가져오게나 내가 다 사줄 테니 잊고 말굽쇼 원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잊습니다. 저희는 그걸 땅에 심지도 않았는데 저희 밭을 온통 뒤덮고 있답니다. 잊는 걸 전부 가져오게나 이 씨는 밭에 난 것을 소 씨의 집에 모두 실어 나르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신두는 자기 집 창고를 이 인삼들로 가득 채웠어요. 이것을 모두 팔자 신두는 삼천만 냥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두가 동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가족이 누구 누구 있는가? 어머님과 저뿐입니다. 이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원한다면 자네에게 내 딸을 줌세. 그게 정말이십니까? 동원은 기뻐하며 이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원은 동원은 그의 어머니는 신도의 집으로 옮겨왔고 두 젊은이는 홀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원은 동원은 성품이 지나칠 정도로 순박한 사람이어서 그의 젊은 아내는 그에게 이처럼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당신 나이 또래의 남정네들은 골패놀이를 하기도 하고 무희들 뒤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만 당신은 마치 곡식 가마니처럼 그저 내내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구려 그러자 장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건 맞는 말일세 자넨 나가서 좀 재미있게 지낼 필요가 있네 자 내가 백량을 줌세 동원은 음내로 나가 온 음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고작 단 두 푼을 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두 푼이란 국수 두 그릇을 먹은 값이었습니다. 아내는 두 푼 이상은 쓸 줄 모르는 그런 남편에게 시집 왔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원도 차츰 돈을 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어느새 하루 저녁에 천냥씩 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장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만냥이나 써버렸네 이제 중국으로 가서 비단을 사오도록 하게나 그것으로 우리가 장사를 하면 한미천 잡게 될 걸세. 그러면서 장인은 그에게 비단을 사오라고 천만냥을 주웠습니다. 그러나 중국으로 건너간 동원은 첫 번째로 만난 무희에게 돈을 다 주워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게 어찌 된 셈인가 돈을 모두 무희에게 주웠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서 제게 다시 천만냥을 주신다면 비단을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은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동원은 중국으로 떠났고 다시 먼저 번의 그 무희에게 돈을 몽땅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말했어요. 돈을 또 무희에게 주었습니다. 허나 장인어른께서 다시 한번 제게 천만냥을 주신다면 비단을 사오겠어요? 신두는 더 이상 갖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고에서 천만냥을 몰래 꺼내와 그 돈을 사위에게 주었습니다. 동원은 길을 떠났고 다시금 이전의 그 무희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소 하고 동원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는 만날 수 없을 거요. 당신께서는 저에게 그처럼 아낌없이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하고 그에게 무희가 말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 역시 당신께 기념으로 무엇인가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보석들을 모두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골라 어디 골라 보석 상자 한 귀퉁이에는 주먹만한 크기의 평범한 푸른색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에는 구멍이 네 개가 있었는데 구멍 하나는 좀 컸고 다른 세 개의 구멍은 좀 작았습니다. 바로 이 돌을 갖겠소. 이 씨가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을 고르셨습니다. 이 돌 위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세요. 지난이라고 쓰여 있지요. 이 말을 입 밖에 내쉬기만 하면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당장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원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긴 뒤 돌을 갖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원이 자기 집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는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던 한 무리의 남정네들과 무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또한 초대하였지요. 초대에 대한 답례로 이 씨도 그들을 접대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푸른색 돌멩이를 탁탁 두드리자 돌멩이 속에서 지난이라는 처녀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말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궁전을 짓고 그 안에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도록 하고 싶구나. 지나는 돌멩이 속으로 사라졌고 그 속에서 그녀 대신 세 명의 노인이 호박을 각각 하나씩 들고 나타났습니다. 노인 하나가 호박을 두드리자 아주 화려한 궁궐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니 이번에는 궁궐 안에 필요한 모든 가구며 하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각가지 음식들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이윽고 잔치는 시작되었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동원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자네 장인께서 감옥에 갇히셨다네. 무슨 일로 감옥에 갇히셨단 말인가? 자네 장인어른께서는 국고에서 천만 양을 빌려 쓰셨는데 그걸 갚질 못하셔서 갇히게 되신 걸세. 지금 그 돈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미 삼천만 양이나 된다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잔치를 중지하고 지난해 불러 모든 것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한 다음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굶주린 낯에 남루한 옷차림을 난 아내가 그를 맞았습니다. 집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집은 온통 허물어져 있었어요. 비단을 가져오셨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질 못했소. 돈을 모두 무의에게 주워버렸거든. 가엾은 아버님께서는 감옥에 갇혀 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내게 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소. 그런데 뭘 좀 함께 먹는 게 좋겠소. 하고 동원이 말했습니다. 집에는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아내가 대답했지요. 그러자 그는 곧바로 장인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래 비단은 사왔는가? 아니요 전 그 돈을 모두 무의에게 주워버렸습니다. 장인어른댁은 다 허물어졌고 지금 우리에게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 되었건 그래 어쨌든 난 자네에게 빚을 진 사람이네. 하고 장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내 옷을 가져다 팔아서 먹을 것을 사도록 하게나. 그보다는 어르신네를 구해드리려면 돈을 어디에 갖다 내야 하며 금액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관절 자네가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동원은 그제서야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동원은 나라의 돈을 갖다 갚아 장인을 자유의 몸이 되게 했어요. 그들의 집터에는 훌륭한 궁궐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읍래에는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동원과 그의 장인이 아마도 사람들 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 같다구요. 아니면 대체 어디서 그처럼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설사 그가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고 임금에게 영의정이 고했습니다. 그와 같은 불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돈을 그처럼 낭비하는 사람은 나라의 장래의 위험한 자일 것이옵니다. 그러니 그의 가문을 모두 멸하심이 좋을 듯 하옵니다. 임금은 이 말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병졸들은 동원과 그의 장인 그리고 그의 아내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병졸들이 동원의 군거를 포위하자 동원은 진안을 불러서 군걸과 자기네 가족 모두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명했습니다. 자기네들처럼 권세있고 현명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목숨을 해치려고 드는 고장에서는 멀리 데려가 달라고 말입니다. 명을 받은 진안이 돌멩이 속으로 사라지자 그 속에서 세 노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이 높이 솟아올랐어요. 두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은 구름이 떠 있는 곳까지 드높이 솟았습니다. 세 번째 노인이 호박을 두드리자 궁궐은 완전히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동원은 땅 위에 자기네 궁궐을 세우기 위한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고른 뒤에 이미 그곳에 궁궐을 세웠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늘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이전에 그의 궁궐이 서있던 곳은 지금은 늪지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늪에는 봄이면 제비꽃들이 피어나곤 하는데 그런 까닭에 이 늪은 제비꽃 늪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멍하게 있을 때 창의력이 활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앞만 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이 미덕이었지요. 하지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게으르고 한심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순간 번뜩이는 생각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지금까지 쌓아온 창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이야기 중 게으름뱅이와 수다쟁이 허풍쟁이 아내도 그러한 인물들이었지만 결국 아주 큰일을 하고 말았지요. 이처럼 저마다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